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진접, 진접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진접, 진접, 땡큐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당고개, 당고개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당고개, 당고개, 땡큐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사당, 사당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사당, 사당, 땡큐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안산, 안산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안산, 안산 땡큐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오이도, 오이도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오이도 오이도 Thank you 희망 가득한 아름 안고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행복 찾아내리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진접 진접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진접 진접 This is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별레별가람 별레별가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별레별가람 별레별가람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당고개 당고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당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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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희망 가득한 아름 안고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행복 찾은 날에는 우리 친구 서울교동 고성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당고개 당고개 역입니다. 진접 진접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당고개 당고개 This is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for 진접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상개 상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상개 상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역은 노원 노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노원 노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노원 노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다음 역은 창동 창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창동 창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의정부 청량리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창동 창동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2번 역은 쌍문 쌍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쌍문 쌍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2번 역은 수유 강북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수유 강북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2번 역은 미아 서울 사이버대학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미아 서울 사이버대학 역입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미아 미아 사거리 미아 사거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미아 사거리 미아 사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기름 기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기름 기름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성신여대 입구 도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북한산 우위 신설동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우위 신설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성신우민's University 도남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우위 신설라인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한성대 입구 삼성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한성유니버시티 삼선교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혜화 혜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혜화 혜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진풍 다우잔 시 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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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대문 동대문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DDP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성수 시청 방면은 2호선으로 방화나 하남 검단산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대문 History and Culture Park DDP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wo or line number fiv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역은 충무로 충무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충무로 충무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화나 구파발 5금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충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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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orange line line number thre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명동 청화예술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명동 청화 Arts College The doors are on your left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역은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라며 경의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경의 line or the airport railroad or the airport railroad This stop is 숭명 Women's University 갈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역은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응암이나 신내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삼각지 삼각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six 이번 역은 신용산 신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용산 신용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역은 이촌 국립중앙박물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이촌 국립중앙박물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문산 용산 왕십리 용문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이촌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경의중앙line 다음 역은 동작 현충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동작 현충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개화나 중앙보원 병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구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작 Seoul National Cemeter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9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역은 총신대 입구 이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총신대 입구 이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종신 유니버시티 이수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사당 대항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잠실이나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사당 대항호스피럴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희망 가득한 아름 안고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행복 찾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 공사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사당 사당역입니다. 과천 오이도나 잠실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사당 사당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or for 과천 and 오이도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is stop is 남태령 남태령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stop is 선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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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경마공원 경마공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과천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정부 과천청사 정부 과천청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overnment Complex 과천 Government Complex 과천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인더권 인더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인더권 인더권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평촌 평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평촌 평촌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범계 범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범계 범계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다음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천안 구로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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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1 이번 역은 산본 산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산본 산본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수리산 수리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수리산 수리산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대야미 대야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대야미 대야미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반월 반월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반월 반월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상록수 상록수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상록수 상록수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한 대야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수원이나 왕십리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stop is 한양 University at 한산 한양 University at 한산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수인 분당 line 이번 역은 중앙 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중앙 중앙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고잔 고잔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고잔 고잔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초지 초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소사 원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서해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초지 초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서해 line 이번 역은 안산 안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안산 안산 The doors are on your left 희망 가득한 아름 안고서 희망 가득한 아름 안고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행복 찾은 나를 행복 찾은 나라는 우리 친구 서울굽동 고성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안산 안산역입니다. 안산역입니다. 이번 역은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안산 안산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for お이도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是 本次列車的中点站 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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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方到站是 本次列車的中点站 安산 安산 安산駅です 이번 역은 신길온천 신길온천 新길온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新길온천 新길온천 The doors are on your left 2번역은 정왕 정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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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新길온천 2번역은 정왕역입니다. 오이도 오이도 오이도역입니다. 계속해서 수인 분당선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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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수인 분당 li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 시 本次列車的終点站 乌尔島 乌尔島 乌尔島站 間もなく終点 おいど おいど おいど駅です。